근데 걷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하찮아 보이니까 이걸 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걷기 운동은 효과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걷기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인가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기가 싫어요. 어우 너무 싫어. 요즘 너무 싫어. 그리고 운동을 처음 하기에 겁이 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 뭐가 있죠? 걸어요. 그렇죠. 걷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는 너무 이렇게 빡세게 운동하는 거 싫고 그러다가 다칠 것 같아가지고 난 처음부터 걸어다닐.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다른 운동하면 되지. 근데 옆에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죠? 보통? 그거 하면 되겠니? 걷는다고 살 빠지면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살 뺐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헬스장이나 끊어.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걷기 운동은 살이 빠집니다. 걷기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은 걷기 운동은 살을 빼지 못할까? 이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솔깃하네요. 왜냐면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서 제가 조깅을 하고 밖에 나가요. 1시간을 조깅을 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 10분 뛰어. 한 10분 걸어. 그렇죠.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은 지방을 태우면서 살을 빼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걷기가 뭐죠?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뭐죠? 살이 빠진다. 이 유산소 운동이 왜 살이 빠지냐? 옛날에도 말했지만 심박수. 그리고 그 심박수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방을 많이 태웁니다. 운동 측면으로 제대로 운동만 한다면 걷기가 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물론 이럴다고 뛰는 것보다 무조건 걷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살을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몸에 부담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조금 안 좋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뜀박질이나 그리고 헬스 같은 걸 겁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면 아픈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걷기는 내 몸에 타격도 안 가면서 살이 빠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걷기 운동을 해야죠. 다른 운동해서 다칠 바에는 이걸로 운동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또 걷기에 또 다른 장점. 접근하기 쉽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착해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저기 가려다가 이렇게 돌아만 가면 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운동하기 싫어서 헬스장을 안 가요. 우리가 뛰기 싫어가지고 밖에 안 나가요. 근데 우리는 출근하려고 해도 걸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접근이 편하고 언제든지 걸을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효과도 있다네. 근데 왜 사람들이 걷기는 운동 효과가 없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고 운동으로 치지 않는 걸까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제대로 걷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긴. 그럼 걷기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걸어야 되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걷기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오래 걷지도 않고 자주 걷지도 않고 빠르게 걷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밍낭받게. 설렁설렁. 막 50분 거리도 아니고 10분 거리 잠시, 5분 거리 잠시 나갔다가 왜 저런 살이 안 빠지죠? 5분 중에도 살 안 빠지죠. 5분 헬스 한다고 살 안 빠집니다. 걷기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인가요? 걷긴 죄가 없어요. 걷긴 죄가 없습니다. 헬스도 어느 정도 무게를 해줘야지만 우리 몸에 부담이 가서 운동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걷기도 똑같아요. 정말로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정말로 유유자적하게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걸로 가서 지방을 태우고 싶겠어요? 우리 몸 자체가 안 더워지는데 걷기 운동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강도가 유지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 힘드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운동은 살이 빠지려면 힘들어야 됩니다. 막 진짜 추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걷겠어. 이 정도 하지 마시고 땀이 조금 난다든가 아니면 내 몸이 따뜻해진다든가 조금 열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걷다 보니까 추워요. 요즘 날씨가 따뜻한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까 땀이 식고 막 이러다가 추워요. 왜 그럴까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잠시 힘들어가지고 계속 천천히 걸으니까 체온이 안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체온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문제죠? 우리가 강도를 유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터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터벌은 빠르게 전력으로 어느 유산소 운동을 했다가 그리고 천천히 어느 유산소 운동을 쉬지 않고 미지하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걷기는 어떻죠? 빠르게 걸어요. 처음에 운동해야지 하면서 빠르게 걸어요. 그러다가 힘듭니다. 이러고 50분 걷습니다. 이러고 50분 걷어서 집에 가서 오늘 운동 너무 잘했다. 뭐하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걷기 운동의 또 다른 단점은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점진적으로 강도가 떨어질 확률도 없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뛰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속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만약에 런닝머신을 뛰어요. 그럼 그냥 숫자 누르면 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헬스도 그냥 무게 올리면 강도가 올라갑니다. 헬스도 늘리면 강도가 올라갑니다. 걷기는 뭘로 하죠? 느낌이겠죠? feeling. 어제보다 좀 더 빨리 걷는 거다.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 상대적인 게 저는 걸음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몰라요, 저는 빨리 걷는 걸. 그렇죠. 원래 난 빨리 걸어. 그러면 원래 내 속도로만 걸어도 되겠죠? 아니죠. 더 빠르게 걸으셔야죠. 난 내 속도보다 빠르게 걷는 게 가능해? 네, 가능하시겠죠. 적어도 뛰는 거는 걷는 속도보다 빠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있겠죠. 너무 이 감각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보통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이 정신이 어느 순간 속도에서 멀어져요. 그렇죠. 음악에 심취하죠. 풍경에 심취하고 나를 둘러서는 이 지구의 모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는 강도는 저 멀리 날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 보고. 핸드폰 보고 물꽃질하고 어, 맞아요. 최악입니다. 동분을 자극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산책을 나왔더라도 우리는 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운동하면서 뭘 먹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근력 운동하다가 프로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의 근력을 쓰지도 않고 우리는 그만큼의 칼로리를 지금 태우지 않았어요. 근데 뭘 먹는 거야, 지금. 뭘 드시는 거야. 지금 왜 눈은 저기에 있는 핫도그에 가 있는 거냐. 그리고 보통 걷기 운동은 공원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아기들이 되게 맛있게 아이스크림 그렇죠, 아이스크림. 이런 걸 먹고 있어요. 핫바, 핫도그, 츄러스. 난리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 어느 정도 내 집중력을 위해서만 듣는 거지. 거기에 신체해가지고 갑자기 속도가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슬픈 노래가 나와가지고 역시 인생은 고독한 거야 하면서 터덜터덜 걷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동 강도도 터덜터덜 떨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도 터덜터덜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딴짓하지 말고 그 강도하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걷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하찮아 보이니까 이걸 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걷기 운동은 효과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든 운동도 똑같아요. 헬스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운동 자체는 죄가 없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세놈.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걷기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